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있는 남은 빵과 재료 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물을 넣고, 물을 넣어서 부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맛있게 잘라주세요. 소금은 마늘을 넣어서 물을 넣었을 때,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넣으세요. 물을 넣어서 넣고, 물을 넣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두서 없는 샌드위치 만들었는데 이 빵이 맛있어서 그런지 맛있어요 이거 노아베이커리 치아바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아바타입니다 맛있어요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가 연유커피인가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아 코코넛 연유커피 아이스로 테이크아웃 할게요 한 잔 마요? 네네 오 얘 예쁘다 나갈 거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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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드네 daunting 그때 아, 코다리가 아니지. 이게 뭐지? 가장이. 가오리 아니야? 짠! 맛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다시 시켰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랍스터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냉동 랍스터, 파스타 만들고 샤인머스캣으로 브라타 샐러드도 같이 만들어서 먹을게요. 스팸 감자도 매운 양념을 넣어줍니다. 패스는 마늘에 양념이 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양파 토ī 당면 양파 양파 고춧이머 고기를 물 감자 라면 elingtok 치즈 소금 양파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랍스터 파스타는 소스가 조금 달아가지고 저는 오일 버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랍스터 파스타는 그리고 이 브라타 샤인머스캣 올리브오일 조합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오늘 저녁은 쭈꾸미 쭈삼이에요. 포장해왔스. 쭈꾸미 양이 줄고 떡이 들어가서 슬프지만. 짠! 여기 소주도 팔아. 아 이 카레 향 너무 좋다. 오늘은 단호박으로 오랜만에 솥밥 만들건데요. 새우랑 김치 넣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소주. 버섯. 굴. 소주. 소주. 매콤하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쪼고루 국가까진 새우 새우 그냥 소스 껍질 50g 물 5시간 섬세 10g 육수 후추 아이스크림 단호박이 속밥이랑 어울릴까 궁금했었는데 김치의 그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어요 새우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재료의 조합이 엄청 맛있습니다 가을 속밥으로 추천해요 나도 사봤어 장보하면서 빨리 와 배고프단 말이야 어때? 나? 또 사먹을 의사 있습니까? 어 아니 멍게꽃 멍게꽃 어제 yht의 세븐에 멍게꽃 매일매일 아침은 우아가 스프레드 제가 산걸로 베이글이랑 요거트 먹을게요 간단하게 무화과 아침 먹어볼게요 저는 스프레드가 좀 단편이어서 살짝 발랐어요 이번에 두번째 사는건데 역시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호두 버전도 사보려고요 이곳은 하나가 좀 더 pyt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손님의 편이 잘 안 돼 이곳에 손님의 편이 많이 여행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은 그 아님의 편이 고춧가루 가상하면 기zna 안 되는건가요? 10kg 먹고 술 먹기 You'll never go there